너무 좋아하나 보다. 김지우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. 질문이 뭐야? 나중에 섹션 TV 같아, 여기. 섹션 TV. 네가 질문이 나오는 거야? 깜짝 놀랐네. 너는 데뷔 이후 처음 질문이네. 첫 질문이네요. 세상에 궁금한 게 없는 형이에요. 그런데요.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감자꼴 사무실에 있을 때 김지우 씨한테 삐삐가 왔어요. 삐삐요? 음성 메시지. 음성을 삐삐 않네? 그러더니 음성을 듣더니 끊어요. 누구야? 그랬더니 수지야. 진짜요? 20여 년 전에. 수지야. 동경이래. 그래서 그게 강수지 씨인지 그냥 수지야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봤어요, 그냥. 1번 진출하셨었잖아요. 네, 2년 반 살았죠. 그런데 오빠랑 기억은 잘 안 나는데. 90년대 초부터 연락은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. 그럼 그 음성이 강수지 씨고 맞군요. 일 수도 있는데 기억나죠? 아 그게 뭐냐면. 당시에는 최수지 씨도 있었거든요. 아 저 아닌가 봐요. 그래서 그냥 예민해. 나 아닌가 봐요. 기억이 안 나요. 그 당시에 일본에서 활동한 사람. 강수지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고. 맞아요, 맞아요. 활동했었어요. 경기 형이 일본에서 잠깐 유학 간다고 갔었어요. 그래서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. 갔을 때 이제. 강수지 씨 만났어요? 일본에서 저기 뭐. 여기서 활동 잘하니? 이렇게 해서. 그때 커피 사줬던 기억이 났는데.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, 형. 그렇죠. 일본에서 활동할 때 김국진 씨가 매니저랑 저랑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. 그러면 전혀 두 사람이 관계 없는 사이는 아니었네. 정말 궁금한 게. 비밀연애 하실 때. 오늘 때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. 비밀연애 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카메라 사람들 안 보이게 몰래 손 잡으신다거나 이런 거. 그런 적이.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약간 그냥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. 이제 사귀고 나서 불타는 청춘을 하는데. 딱 갔는데 정말 최국진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다른 사람. 앞에 사람인데 눈빛 하나 교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.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한.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, 처음에만. 그리고 형 자체가 약간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. 워낙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. 진짜? 하는 스타일이에요. 진짜? 와. 석연한다고. 잠깐만. 저 혹시. 아니 사람이 변하면 가능하나요? 아니 무슨. 어떤 국진을 만난 거야? 형이 약간 맞추적이잖아요. 그냥 이제. 약간 보습이 적도 있고. 내가 모르는 게.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. 나무 같아요. 한 500년 된 나무. 그래서 굉장히 흔들림이 없죠. 항상 그 자리 있고. 강하다고나 할까? 그런데 이 포플러 나무 같은 게 바람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잖아요. 그런 부드러운 면이. 그 강함과 반반 있어요. 그걸 우리는 못 봤네. 네. 그래서. 그거를 이누나만 봤네. 그래서 그게 굉장히. 뭐랄까.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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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